콘서트때도 잠옷으로 하려는 진짜 본인들 잠옷으로 입고 나와야지 연상회에서 수의, 평소에 입는 사람은 형밖에 없잖아 근데 입는 사람은 형밖에 없잖아 슈퍼쇼에서도 동물 잠옷 이거 가짜에요 슈퍼쇼에서 동물 잠옷도 가짜에요 우리 가짜는 하지 말자 아, 우리 아직도 진술을 하고 똥아이! 동해! 똥아이! 그 팬티만 입고 자잖아 똥아이은 지촌에 입고 잖아 그리고 신동이 형은 다 벗고 잖아 다 벗고 잖아 그리고 슈퍼쇼에서 입고 잖아 슈퍼쇼에서 입고 잖아 슈퍼쇼에서 입고 잖아 거짓말이야 나 슈퍼쇼에서 입고 잖아 다음엔 제가 진짜 거짓없는 그럼 정말 사실적인 콘서트 연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도 다 같이 그럼 집에서 있는 잠옷 상태로 다 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